안녕하세요. 일련보증업체 구문인총업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이 시간에도 괜찮은 차량 바로 쌍용의 렉스턴, 지포 렉스턴이죠. 앞에 보이는 바로 육중한 이 차량, 모아비와 비견되는 아주 묵직한 느낌의 차량, 바로 쌍용의 렉스턴입니다. 지포죠. 이 차량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대략 12대 정도, 새로 가져온 차량 중에서 좋은 차만 제가 소개를 할게요. 아무래도 좋은 차가 많기 때문에 지금 새로 들어온 차만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잠깐 설명드리면, 지포 렉스턴 4륜구동만 볼게요. 무려 87대가 있습니다. 87대. 연비는 얼마일까요? 10kg 나옵니다. 10kg. 연비는 대략 10kg. 자, 보석에서는 그래도 12kg까지 나오죠.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래도 10kg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델 첫 번째 차량인데요. 이 차량 잘못 기재했습니다. 디젤입니다. 자, 이번 차량 4륜구동 마제스틱 스페셜 등급, 2250만원, 20년식. 자, 지금 새로 가져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오늘 가져온 차량입니다. 오늘 매입했어요. 자,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 자, 성능 점검 볼게요. 자, 매우는 7%입니다. 그리고 무사고죠. 아무것도 없죠. 자, 이 차량 일단 깨끗하고 좋은 차량인데, 아직 지금 아무것도 한 개 없어요. 지금 오일펜 쪽에 누유가 있습니다. 미세누유가 하나 있어요. 자, 미세누유 한 개까지는 제가 추천을 드리잖아요. 요 차량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자, 2250만원, 9만 9천키로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핸들 열선, 음성 인식 기능, 모두 기능 들어가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들어갑니다. 자, 내비게이션 정품입니다. 9인치고요. 여기 보시면 버튼 시동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기아 변속기, 그리고 통풍 열선 같이 들어갑니다. 자, 4륜구동이고 톨드 기능, 언덕에서 미끄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죠. 전자파킹 기능 같이 들어갑니다. 옆으로. 자, 미끄럼 경사로 방지 들어가고요. 축구방 감지기 들어갑니다. 자, 미끄럼 방지도 같이 들어가고요. 자, 안전장치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4륜구동이 안전장치. 2250만원, 2.2이기 때문에 힘이 아주 좋아요. 자, 주관적으로 제가 좀 평가를 하자면, 일단 외관은 모아비나 펠리세이보다 더 예쁜 생각이 좀 들어요. 예쁘지 않나요? 모아비보다, 펠리세이드보다, 외관은 그런 것 같아요. 자,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연비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캠핑용으로 타시기에도 만족스럽게 타실 것 같아요. 다음 차 볼까요? 자, 다음 모델. 자, 두 번째 차량. 오늘 제가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자, 치포렉스턴입니다. 4륜구동이고 마제스티 스페셜 등급. 아주 좋은 등급이죠. 자, 2,199만원. 5만 7천 킬로입니다. 자, 20년식이죠. 이 차량도 색상이 보시면 이렇게. 아크 그레이 색상이죠. 실제로 보시면 이 색상이 정말 예쁩니다. 자, 사이드 스텝 있죠.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볼게요. 오, 매운 2%입니다. 레인트력이 있습니다. 자, 뒤에 트렁크 두 개 교환, 세 개. 하나, 둘, 세 개 교환 있네요. 자, 미세눈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뒤쪽 사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았죠. 자, 추천드릴게요. 가격만 싸다면 저는 뭐 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옵션이 전혀 없는 게 아니죠. 하이패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이런 식으로 4륜구동의 오토홀드 전차파킹, 통풍 열선 들어갑니다. 핸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옵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뒷좌석 열선에 축구방 감지기, 경사로방지, 전반가지 센스로 가고요. 그리고 또 이쪽이 뒷좌석에 보시면 이렇게 썰루프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크인까지 작동되어 있고요. 반압볼트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옵션이 되어 있어요. 자,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자, 전동시트 운전석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인승이죠. 이 차량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차량 또 볼까요? 자, 다음 모델은 하얀색입니다. 바로 이 차인데요. 일단 제가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일단 하얀색이라서 좀 더 이쁘죠? 약간 워낙 묵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요즘 인기가 상당히 좋은 차량이죠. 온갖이 좀 올랐습니다. 자, 보시면 사이드스텝, 그리고 지포렉스턴 2.2 4륜구동의 유라시아 에디션 2110만원, 5만 8천 키로 18년식 모델입니다. 12월 26일에 가져왔죠? 매연은 4% 렌트 이력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무사고죠? 무교환,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세인 이유가 없죠? 자, 바로 이런 거죠. 자, 이런 차를 사야 됩니다. 이런 차. 중국차 매장에 오시면 사도 되는 차, 사지 말아야 되는 차, 뭐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잘 고르셔야 됩니다. 시트 상태 괜찮죠? 하이어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70% 그리고 어라운드 비율 있습니다. 파워 트렁크 그 다음에 룸밀러에도 후방 카메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 깨끗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공조기, 파워 트렁크, 정사로 방지, 미끄럼 방지 같이 들어가고요. 어떤가요? 이 차도 괜찮죠? 전자 파킹, 4륜 구동에 오토 홀드 기능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모드, 통풍 시트 이렇게 들어가죠. 이 차도 괜찮지 않나요? 다음 차 볼까요? 자, 다음 모델은 또 하얀색인데요. 이번 차량은 1,820만원 좀 저렴하죠? 10만 킬로입니다. 19년식 4륜 구동에 똑같은 옵션 등급이죠. 유라시아 에디션 등급 하얀색입니다. 성능 점검 먼저 볼게요. 성능 점검 에어는 1.0% 두 개 교환입니다. 도어 교환, 뒤 헨다 교환 미세누유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요. 두 개 교환이 있지만 저는 추천드릴게요. 왼판 껍데기만 교체했기 때문에 크게 운전상 지장은 전혀 없잖아요. 이 모드에 보시면 뒤에 시트 깨끗합니다. 사용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죠? 연동 시트 하이어 트레드는 80% 이 모드에 어떤가요? 축구판 감지기가 추가되었고요. 전방 감지, 경사로 방지 들어갑니다. 파워 트렁크 당연히 있죠. 파워 트렁크 뒷좌석 열선 2단계 후방 카메라 썰루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옵션이 들어와 있어요. 홀더기는 다 있고요. 전자 파킹, 홀더키 두 개 이 모델도 추천드릴게요. 1820만원 또 볼까요? 오늘 좀 많이 볼게요. 한 20대 정도 볼까요? 자, 4륜구동입니다. 헤리티즈 완전 무사하고 1690만원 모델 19년식이고 와, 이 차량은 일단 주행거리가 맘에 들죠. 34,000km 와, 대단하죠? 현재 좀 먼지가 묻어있죠. 메이패스를 당시에 촬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품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런 점은 서로 간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일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있죠. 하이패스 블랙박스 전자 파킹, 4륜구동에 홀더기능, 키 두 개 환경점검, 매연 3% 그리고 완전 무사고죠. 미세한 이유 없음 자, 이런 거 사시면 너무 좋죠. 깔끔하잖아요, 일단. 자,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메모리 시트가 3단계까지 올라가요. 시트를 자기 신체에 맞게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축구방 감지기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추가됐어요. 아웃 트렁크도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경사로 방지까지 다 있죠. 앞에 전방 감지, 센스까지 1690만원 굉장히 싸지 않나요? 이 차량도 무조건 추천할게요. 다음 차트 볼까요? 자, 다음 모델은 20년, 20년식이죠. 이 차량은 20년식인데 최초 등록일은 22년 5월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차량은 외국에서 배 타고 가져왔습니다. 이 차량은 외국에서 배 타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등록일이 좀 다르죠? 4만 5천 키로 완전 무사고 전동 사이드 스텝 그리고 JBL 사운드가 들어간 차량입니다. 전동 사이드 스텝이라서 안쪽에서 문을 열면 이제 스텝이 나오는 거죠. 바깥으로 상당히 비싼 옵션이죠. 그리고 베이지 시트입니다. 시트가 이쁩니다. 자, 보시면 매연 1% 차량이고 그리고 일단은 보시면 또 이렇게 완전 무사고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세인 이유도 없어요. 자, 외국에서 타다가 미국에서 타다가 가져온 차량입니다. 거기에서 미국에서 신차를 뽑은 거죠. 그리고 한국에 2022년 5월에 등록을 한 거예요. 한 한 달 정도 걸리죠. 대로 오시면 자, 이 차량 가끔 이런 차가 있죠. 거의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70% 12월 26일에 등록을 했습니다. 베이지 시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쁘죠. 보라운드 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옵션은 똑같이 적용이 돼요. 또 홀도 통풍 통풍 양쪽에 다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자파킹 4륜구동 다 됩니다. 다음 차량 또 볼까요? 자, 다음 차량은 1490만원 굉장히 저렴하죠. 주행거리가 좀 많거든요. 19만키로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와, 전방이 멋진 빛나죠? 라이트가 굉장히 빛납니다. 리얼 램프도 굉장히 멋지죠.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묵직하고 모아비도 괜찮지만 이 차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사이드 스텝 4륜구동의 마제스티드 어, 매연 14%? 어? 어, 이건 안되죠. 제가 매연 13% 이하만 추천하잖아요. 참고로 매연 같은 경우에는 16%까지는 합격을 맞아요. 다만 저는 좀 깐깐하기 때문에 13%까지만 추천합니다. 이 차량은 아마 뒤에서 냄새가 곧 날 수 있어요. 이건 추천 안 합니다. 다음 차량을 볼까요? 다음 모델은 1880만원 모델인데요. 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 유라시아 에디션 검정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예쁘고 또는 뭐 이렇게 견인고리까지 장착되어 있어요. 8만 7천키로 12월 19일에 가져왔어요. 이 날짜 잘 보셔야 돼요. 올해 묶인 차는 사지 마세요. 그만큼 상태가 상태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최근에 가져온 차량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1880만원 무조건 당연히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자 4륜구동의 유라시아 에디션 18년식 8만 7천키로 시트 상태 나쁘지 않죠. 하이어 트레드도 나쁘지 않죠. 70%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있고요. 자 이 차량은 어떤가요? 차가 나쁘진 않잖아요. 축구방 감지기 추가 있습니다. 추가해야 돼요. 저거는 그냥 기본 옵션이 아니거든요. 통풍 양쪽이 있죠. 그리고 오토홀더기나 전자파킹 4륜구동 이 차량도 1880만원 일단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요. 무사고입니다. 무교환 외연 3% 깔끔하거든요. 미세인 이유가 없습니다. 뭐 이런 차도 사야죠. 무조건 사야죠. 다음 차 또 볼까요? 다음 모델 다음 모델은 1900만원 12월 20일에 가져왔어요. 4륜구동의 마제스티 스페셜 1920년씩 검정색입니다. 그래도 차는 검정색이죠. 묵쭉 하잖아요. 자 사이드 스텝 있죠. 후방 감지기도 있고요. 타이어도 어느정도 70% 남아보이고 시트상태 이여 시트는 거의 사용감이 없네요. 이 차량 성능점검 기록부 매연 7% 무교환입니다. 완전 무사고 미세인 이유가 없음 자 이런 차만 사셔야 됩니다. 너무 좋잖아요. 이런 차 아무것도 흠잡을 수가 없잖아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흠잡을 게 없어요. 파워트렁크 유좌석 열 워크인까지 다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구방 감지기 추가 정사로 미끄럼 방지 같이 들어가고요. 이 차도 추천합니다. 다음 차 또 볼까요? 다음 차량은 2399만원 7만키로 헤리티지 등급이죠. 4륜구동입니다. 2.2라서 힘이 좋아요. 마력이 세죠. 자 사이드스텝 검정색입니다. 예쁘죠? 외관은 일단 너무 빚이 많이 납니다. 12월 20일에 가져왔고 7만키로입니다. 19년씩 보시면 매연은 고작 2% 와 관리 잘했네요. 누유 있을까요? 없음 누유 없죠? 볼량 없죠? 전부 양호하죠? 사고 전혀 없죠? 무교환이죠? 완전 무사고라고 부르죠. 바로 이런 차 구매하셔야겠죠? 검정 시트고 위쪽 어깨 부분에 숄더 부분에 체크 들어갑니다. 체크 컬팅이 들어간다는 거죠? 조금 더 이쁘잖아요. 컬팅이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통풍 양쪽 열선 다 있고요. 이 두 개 있고요. 오토홀드 전자 파킹기랑 같이 들어갑니다. 파워트렁크 당연히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당연히 있고요. 워크인 당연히 있고요. 뒷좌석 열선 열선 2단계 시트 올라갑니다. 어라운드 뷰 있습니다. 기본 옵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옵션이 들어가고요. 검정 시트 이열 시트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죠? 메모리 시트 들어갑니다.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렉스턴 G4 렉스턴입니다. 괜찮죠? 다음 차 또 볼까요? 자 다음 모델은 어떤 차량일까요? 바로 이 차인데요. 1650만원 12월 18일에 가져왔어요. 헤리티지 이번엔 스페셜입니다. 18만키로예요. 20년식에 1650만원 블랙힐이 굉장히 이쁘죠. 색상은 다크그레이 색상 저는 개인적으로 검정색보다는 이 색상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예쁜 외관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빛납니다. 성능점검 기록부 외연룩 9% 자 도우어 교환 양헨다 교환이 있습니다. 3개 단순교환 3개 있어요. 자 미세인 이유는 없죠. 저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만족을 해요. 더 이상 필요가 있을까요? 싶을 정도로 스페셜 등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시트 패키지가 들어가서 상당히 예쁘죠? 이런 느낌 좀 마음에 듭니다. 자 파워트럭크 들어갑니다. 그리고 썰루프까지 들어갑니다. 체크 스컬팅 들어갔습니다. 숄더 부분에 이런 것도 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추가 옵션이 좀 되죠. 축구방 감지기에 카메라 파워트럭크 경사로 방지 미끄럼 방지 전망감지 센스까지 옵션이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거기 보시고 투톤이죠. 열선 시트 들어갑니다. 자 이 모델 어떤가요? 이 차량도 이 열시트는 거의 뭐 사용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매트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런 차량은 놓치지 마세요. 메모리 시트 들어갑니다.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괜찮죠? 디지털 계기판 마음에 듭니다. 오 이 차량은 좀 제가 사고 싶네요. 다음 차량은 하얀색입니다. 이 차량도 봐야겠죠.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이번 차량은 1650만원이고 4륜구동의 유라시아 에디션 와 이 차량은 일단 외관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지금 보시면 여기 휠도 빛납니다. 지금 상당히 상당히 뭔가 지금 세팅을 했어요. 굉장히 이뻐요. 와 눈썹 진짜 이쁘죠? 와 안개등 LED 와 일단 범퍼도 상당히 이쁩니다. 와 렉스턴 와 베르둥까지 하 상당히 이쁜 디자인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도 오호 굉장히 지금 빛납니다. 뭔가 지금 발랐죠? 실내 공간 보시면 핸들 와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갑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웨어는 7%입니다. 완전 무사고죠? 무교환입니다. 미세니어가 하나도 없어요. 이 차도 깔끔합니다. 일단 수리할 게 전혀 없는 거죠. 자 이 차량 어떤가요? 괜찮지 않나요? 자 보시면 이렇게 검정 시트예요. 그리고 실내는 이렇게 커버로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 4륜구동에 열선 통풍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가죠? 자 이 모델 그리고 파워트렁크 들어가고요. 오적감지기 기능 또 이렇게 정사로와 밑구름 방지 같이 들어가고요. 하이패스 투자석 열선의 후방 카메라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시트 모습 1650만원 굉장히 저렴하죠? 이 차량도 제가 꼭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4륜구동이죠. 다음 차도 볼까요? 다음 모델은 헤리티지 등급 이 차량은 현재 지금 상품화를 하고 있어요. 아직 상품화가 안 끝났습니다. 하얀색 바디에 블랙 퓰리고 사이드 스텝 들어가죠? 이 모델 예쁘죠? 4륜구동의 헤리티지 1490만원 18년식입니다. 16만키로 이 차량 4구가 안쪽으로 많이 먹었죠? 이건 안 돼요. X 표시가 안쪽으로 3개, 4개까지 있어요. 이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저거는 다음 차도 볼게요. 다음 모델은 바로 이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륜구동이고 유라시아 에디션 보통 차가 유라시아 에디션이 가장 많아요. 중간 등급이죠? 하얀색이고 약간 진주색이죠?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스텝도 있습니다. 12월 15일에 가져갔죠? 1730만원 팝니다. 19년식이죠? 매연은 1% 와 매연관리 쩌네요. 쩌로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매연관리 와 좋아요. 렌트 이력이 있어요. 렌트 회사에서만 제대로 관리했으면 이렇게 매연이 적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일을 정말 주기적으로 계속 갈아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이 관리한 것보다 더 좋아요. 차가 그런 것도 많아요. 사실 생각보다 트렁크 리드 교환만 있습니다. 미세누유는 없네요. 생각보다 차 안에 사용감이 느껴지나요? 지금 별로 안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 거는 훨씬 더 좋아요. 타이어만 60% 남았네요. 내비 후방 카메라 블랙박 사이패스 들어가고 파워트렁크 들어가고 일단 파워트렁크랑 내비만 있어도 더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스쿠반 감지기 추가했습니다. 미끄럼 방지 전반 감지 그리고 경사로 방지 꽤 있고요. 안전장치는 어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죠. 이열 시트는 별로 앉은 흔적이 없죠. 사용감 많이 없어 보입니다. 앞좌석도 그렇게 사용감 많이 없네요.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다음 차 또 볼게요. 다음 차량 좀 많은 차를 봐야죠. 이왕해 보는 거 다음 차 1720만원입니다.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4륜구동이고 아제스트이죠. 썰루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패키지가 들어갔어요. 1720만원 18년식 검정색 사이드스텝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갑니다. 사이드스텝은 경유 모델이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왼집도 깨끗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열선 통포 같이 들어가죠. 4륜구동의 전자파킹 월터홀드 기능 조수석에도 전동시트가 들어갔죠. 그리고 파워트렁크 그리고 썰루프 이 정도면 어때요? 하이패스 꽉 들어갔네요. 풀옵션이죠? 자 축구방 감지기까지 카메라까지 다 있네요. 어라운드 뷰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옵션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지 않나요? 앞전에 차량보다 훨씬 낫죠. 1720만원 풀옵션 자 인피니티 사운드가 들어갔어요. 다음 차량 볼까요? 다음 차량은 유라시아 에디션 등급 색상은 검정색 이 차량 12월 13일입니다. 4륜구동이죠? 4륜구동이죠. 중고차는 뭐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륜구동이 좀 알려져 그래도 조금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죠. 1륜구동보다는 자 이 모델 1600만원 12만 8천키로 19년식 성능정감 1.9% 매연 5호 매연관리 잘했고요. 트렁크 2개 교환 있네요. 트렁크 리드랑 이 정도는 뒤쪽 교환이라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밑으로 내릴게요. 미세뉴가 없음 이것만 해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마음에 드네요. 가격이 일단 싸잖아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그리고 오토홀드 4륜구동 전자파킹기능 통풍기능 다 있죠. 모두 다 옵션이 똑같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워트렁크 되고요. 이 모델 어떤가요? 축구방 감지기 추가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이 차량도 노천하고 싶네요. 다음 차량 또 볼게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이번 차량은 진한 청색이에요. 아제스티 완전 무사고 1860만원 10만키로 19년식 모델입니다. 청색 색상은 진한 청색이죠. 진한 청색 그리고 무교환이죠. 완전 무사하고 리콜이 해당이 됩니다. 미이행이죠. 현재 이건 이행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행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표시가 업데이트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세니우가 현재 없다는 거 좋아요. 이 차량은 추천할게요. 타이어 트레드는 70% 주좌석 열선 들어가고요. 하이패스 내비 후방 카메라 파트 트렁크 이 차량 축구방 감지기까지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축구방 감지기 있습니다. 이 차량도 추천할게요. 다음 차량 또 볼까요? 다음 모델은 1650만원 12월 19일에 가져왔어요. 4림구동이죠. 19년식 12만키로 입니다. 이 색상도 똑같은 진한 청색이에요. 약간의 눈이 왔어요. 자 이 모델 성능 점검 기록부 매연 4% 보호 교환만 있었습니다. 보호 교환 뒤에죠. 그리고 미세니우 하나 있네요. 오일팬 오일팬 같은 경우에는 대략 10만원 정도 경정비가 들어갈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요. 이 모델 일단은 추천할게요. 19년식 12만키로 더군다나 이 차량은 1인 소유 차량이죠. 하이어 트렌드는 대략 10만키로 정도 70% 70% 정도 남았습니다. 파워트렁크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하이패스도 있죠. 내비 후방 카메라 축구방 감지기 추가했습니다. 자 이 차량도 괜찮죠? 나쁘지 않죠? 다음 차량 또 볼까요? 자 다음 모델은 마제스티 2130만원 그리고 브라운 시트가 장착된 아주 예쁜 차량 루프까지 루프탑까지 있습니다. 1인 신조 정품 루프박스에요. 웨어는 4%고 팬더 교환 본네트 교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세니오가 현재 없거든요. 깨끗합니다. 이 차량 나쁘지 않죠? 자 이 차량 옵션 똑같겠지만 하이패스 블랙박스 다 들어가고요. 열선 통풍 들어가죠? 버터 홀드 전자 파킹 들어갑니다. 파워트렁크 들어가고요. 변동 사이드 스텝 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후방 내비게이션 열선 통풍 위에 시트 모습 깨끗합니다. 그리고 변동 시트 보수석까지 다 들어가고요. 이 차량도 괜찮죠? 자 나쁘진 않습니다. 다음 차량 또 볼까요? 자 다음 모델은 2290만원 색상은 진한 청색 루프탑 일체형 루프박스가 들어갑니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1일 날 가져갔고 1인 신조입니다. 메어는 3% 무교환 무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세뉴가 없음 어떤가요? 이 차도 뭐 나쁘진 않죠. 가격도 괜찮고 식구방 감지기 파워 트렁크 들어갑니다. 이런식으로 메모리 시트까지 이 차는 넣었어요. 추가를 한거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이런식으로 하이패스까지 전동 트렁크 이번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차를 좀 많이 봤죠. 이제 쓸만한 차량이 보시면은 하얀색입니다. 다음 차 이번 차량은 하얀색 자 2.2 4륜구동의 마제스티 1630만원 17만키로 19년식입니다. 하얀색 하얀색이 아무래도 이쁠 수 밖에 없어요. 굉장히 이쁘 어떤가요? 7인승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조수석에도 이렇게 전동 시트 들어갔고요. 키가 이렇게 두개 있구요. 하이어는 80% 남았습니다. 4륜구동 들어가고 핸드폰 무선충전 들어갑니다. 자 솔루프까지 들어갑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측후방 감지기까지 들어갑니다. 카메라도 있고 자 이 모델 통풍 시트도 있구요. 이 차가 어때요? 괜찮죠? 일단은 좀 마음에 들지 않나요? 이런 성능 점검 대형 4%에 아무것도 없고 무사고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차량 소개를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만 제가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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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